청주의 한 공용화장실 변기에서 죽은 태아가 발견됐다는 뉴스를 한 달 전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경찰은 그대로 수사 종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잡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상가 공용화장실. 사흘 정도 막혔던 변기를 깨보니, 태방과 탯줄이 통째로 연결된 숨진 태아가 발견됐습니다.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산모를 추적한 지 꼬박 한 달. 주변 CCTV에서 아무 단서도 찾지 못한 채, 경찰은 이대로 수사를 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써 잡아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뱃속부터 이미 숨진 상태였던 이태아는 사사나로서 형법상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사체 유기죄나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살인죄나 사체 유기죄의 경우에는 객체가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사나의 경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단, 2차 부검에서 숨진 태아에게 약물이 검출될 경우 낙태죄 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에서도 10대 여고생이 사사나를 낳고 방치했다가 입건됐지만, 같은 이유로 사법 처리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 MBC 뉴스 김대겸입니다.